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01살, 우리 나이로 101살, 만으로 보면 101살이고 102살, 102세까지 되는 김형석 면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 탄압 형태와 비슷하다. 공산주의의 언론 탄압 형태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한 두 평생을 살고 있는 김형석 고수는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서도 살아봤고 그리고 일제시대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김형석 교수가 하는 말은 이게 문정부의 언론 탄압은 공산주의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말에 아주 큰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 철학자 아직도 정신이 생생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건강한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아주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쏜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압박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중국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일본 상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통과 추진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형석 교수는 언론중재법 통과 등 언론 자유가 없어지면 한국 사회가 당이 하는 일이 정의로 여겨지는 북한과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 체제와 아주 비슷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하고 직격탄을 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 인간에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새 이렇게 지금 고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식당에서도 지금 4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럴 경우에 4명, 3명, 2명 이렇게 나눠 있을 경우에 신고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가정에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가정부가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벌써 이렇게 감시 사회, 신고 사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가 더욱더 아주 살벌하고 아주 불안한 사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탈레반 총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해 짓고 다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제보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게 미국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곤란에서 처형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섭 교수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오늘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까지 제대로 합의가 될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깨문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여론조성하면 그렇게 또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인데 어쨌든 지금 8월에 통과시키겠다 하는 강경 입장은 이미 누그러졌습니다.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손을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과 국제 여론의 손을 들고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그야말로 언론악법을 만들어서 언론인들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사에게 아주 징벌적 손해를 매겨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 세계의 우승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오늘 여러 가지 내부의 반발 또 내부 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행태를 보고 전격적으로 9월 27일 날 여야 합의하고 또 전문가 두 사람, 전문가 약 두 사람 두 사람이고 네 사람이죠. 그리고 여야 대표 두 사람씩 모두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하는 것은 새롭게 이걸 무슨 짜가지고 다시 언론 관련된 법을 한다. 거기다가 지금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사 또는 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1인 유튜버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정말 지금 언론중재법 여기에 어떻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못하게 해서 내년 3월 9일 선거에 이길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쨌든 이런 법 자체가 통과되고 나면 김영석 교수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하게 된다.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이런 행태가 북한에서 있어 왔고 그런 사회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주 깊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학증폭청에 대해서 여러 갈래 지적을 해왔습니다. 1947년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70여 년 전에 내가 평양에서 겪은 자유와 진실의 상실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콩. 자유와 진실의 상실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석 교수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똥 시대의 강권체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민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권 사상이 21세계도 남아있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저 나라가 인종, 언어, 종교, 아주 다른 나라가 지금 뭉쳐져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언젠가 중국이 민주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면 저 나라도 소련처럼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걸 막으려고 시진핑이 아주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북 운산 출신인 김영석 교수는 일본 조치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1954년에서 1985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국 편향 전책에 대해서도 아주 선수리를 쏟아냈습니다. 보면 문재인이 중국의 의제에서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50년 뒤에는 이게 큰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0년 뒤에는 아마 김영석 교수가 여기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살아보니까 일종의 터득한 지혜가 있다. 바로 중국에 의지해서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일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항일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외고 선동을 하면서 반일운동을 계속하면서 마치 자기가 항일운동하던 시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가지고 있다. 착각을. 그게 핵심적인 인물 또한 김원웅이라고 하는 광복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등등 해서 애국지사들을 말하자면 반일 프레임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 세력이다. 자 김영석 교수 지금 이 언론 이미 한풀을 꺾였지만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들려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바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아주 핵심을 찔러버렸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